그래서 지완이가 오늘 C레벨 처음이죠? 네 두 개 다 했네요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? 인사하는 내용이랑 그거 나에게 만났을 때 인사 그리고 아침 인사 저녁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밤 밤 인사 잘 자라고 하는 인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헬로 쌤 헬로 쌤 헬로 쌤 헬로 하면 만났을 때 하는 인사고요 이것보다 좀 더 짧은 인사도 있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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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그래서 헬로 하고 하이는 만났을 때 인사가 됐을까? 네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인사네요 그렇죠? 굿바이 쌤 굿바이 쌤 굿바이 쌤 굿바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고요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죠 진짜 인사 하이 하이 앤 굿바이 바이 만났을 때 인사는 두 가지? 굿바이 바이 만났을 때 인사 나 만났을때는 헬로 하이 헤어질 때는? 바이 바이 죽었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옷을 같이 너무 난심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인사 한가봐요? 어쩌 좋아 클라쓰고 마지막에? 마지막엔 클라쓰 아침이니까? 아 모니 굿모닝 굿모닝 클라쓰 굿모닝 클라쓰 굿모닝 클라쓰 아침에 만났을때 뭐라고 인사한다? 굿모닝 굿모닝 이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?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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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름 불러줘야지 미스만 하면 되냐? 미스 캔 아니가 캔 이게 뭐 뭐라고요? 오 오가 무슨 소리난다고 배웠습니까? 오 오 오가 오 소리낸다고 배웠어? 오 오 오인가?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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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소 흥 굿모닝 굿모닝 미스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미스라고 부릅니다. 이름이 글씨, 우리. 오, 인사. Hello. Hi. 하이. 하이. 하이, 누이? 하이가 하이.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오라고 했죠? 네. 하이, 어린이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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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는 무슨 하이. 하이. 뭐지? 아침에 굿모닝, 오후에. 아침에? 아침에 굿모닝, 오후에. 학교에서 다 했는 거죠. Hello. Hello. 뭐? 굿? 굿. 여보세요? 오후 인사 뭐라고요?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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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게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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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afternoon af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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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ternoon good afternoon 파닉스 배웠는데 읽지도 못하나 우리 애가 에이프톤이야 에 에 에 에프터 에프터 눈 눈 눈 눈 afternoon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? 뭐 하나 정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오후 인사는 뭐다? good afternoon 아침에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? 기억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? 아니요 학교에서 공부해? 응 근데 왜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나와 다리 피이스고 나 상탈이 아니라 뭐라 그래 하나 정도는 먹을 수도 있어 그치 나이트가 밤이고 굿나이트 굿나이트 넌 밤 주문한 또 몰라? 두 개나 몰라? 응. 다 보여줘. 잘 해. 뭐야 이거 했다며? 읽지도 못해? 보여주는데? 어? 이브. 닝. 이브닝. 굿이브닝. 두 개나 몰라? 저녁 인사. 저녁 인사. 굿이브닝. 굿이브닝. 아침 인사. 굿모닝. 오후 인사. 굿. 에프터? 굿에프터? 굿에프터는? 굿에프터는. 저녁 인사. 굿. 굿. 굿에프터는? 굿 폭풍? 그리고 NG가 무슨 소리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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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나는 너무 좋은 거 응 잘 안 가요 이거 너가 안 가요 아니 응 응 응